지난 주말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엘리멘탈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49만 8천여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4일 개봉한 엘리멘탈은 개봉 이후 첫 주말만 해도 박스오피스 2위였지만 역주행 흥행 양상을 보이며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124만 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엘리멘탈은 불과 물, 공기, 흙 등 4개 원소를 의인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한국계 미국인 피터 손 감독의 자전적 요소를 바탕으로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3의 누적 관객 수는 966만 7천여 명으로 박스오피스 2위로 밀려난 가운데 이번 주말쯤 천만 영화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